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정철입니다. 알쓸신작 7탄 MDEC 기출문제집 활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MDEC 기출문제집 모든 기출이 있고 핵심기출이 있는데 핵심기출부터 먼저 찍어주면 안 돼요? 핵심기출 단독강좌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모든 기출은 언제쯤 완강되나요? 최근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 생명과학 알쓸신작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매주 꾸준히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 저한테 피드백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지 않은 영상인데 최근에 올라왔던 MDEC 관련된 질문들, 궁금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계속 꾸준히 촬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정보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MDEC는 9개년 기출문제집이에요. 교재 종류가 두 가지인데 MDEC 모든 기출, MDEC 모든 기출은 1, 2, 3, 4, 5 모든 단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잠시 다시 소개하고 1260제. MDEC의 핵심기출은 고3 기출인데 3단원의 중요하고 어려운 문항을 뽑았어. 그걸 왜 뽑았냐면 작년 수강생들이 상반기 때 기출을 1회 두겠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중요한 기출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모든 기출은 볼륨이 너무 크거든. 교재비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 한번 뽑아서 한 권을 더 내달라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에 부응해서 한 거고 또 올해 또 여러분들이 다른 다양한 니즈들이 있으면 그거 반영해서 앞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MDEC의 핵심기출은 3, 4단원의 중요하고 고난도 문제들만 뽑아서 273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기출부터 먼저 구성을 말씀드리면 문항수 1260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총 3개 파트로 나뉘했어요. 스텝 1은 가장 쉬운 기출인 고2 기출, 스텝 2는 고3 기출 중에서도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사항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되는 고3 교육청 기출이에요. 고3 교육청 기출은 3월, 4월, 7월, 10월에 시행되는 고3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스텝 3는 고3 평가원인데 이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완성도가 있고 난이도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장 쉬운 기출, 그리고 중간, 그리고 가장 어렵고 완성도가 높은 거. 맨 처음부터 너무 평가원 기출도 풀어버리면 나중에 풀 좋은 문제가, 풀고 싶은데 좋은 문제가 남지 않게 돼. 그래서 일단은 스텝을 밟아가면서 하길 바란다. 일단 노베이스는 이 순세로 하시고 고3 실력자나 N수행 중에 작수 1, 2등 같은 경우에는 굳이 2단계를 밟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취약단으로 선별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핵심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기 더 낫겠지. 12개의 소단어로 유형별로 세부 분류를 하였고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단원을 볼륨 1, 4, 5단원을 볼륨 2, 그리고 해설집, 분건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MDC 핵심 기출 문제집은 213제고 고3, 3, 4단원 핵심 문항만 중요 문항, 고난도 문항 총 2권입니다. 문제집과 해설집. 강의 진행 방식과 복습은 제가 과거에 문제풀이 강의를 찍으면서 그게 기출 문제든 아니면 제 자작의 변형 문제든 간에 소단원별로 복습법을 얘기하니까 이게 좀 두리무실해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소단원 안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히 MDC는 기출분석 강의니까 올해는 MDC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찍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소단원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소리가 다 읽고 문제 풀면 너무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기출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는 출제용 핵심 표현, 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일이 알려드려요. 밑줄 치시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로 나머지 조건들은 형식적인 것들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에서도 개념형 자료가 있고 추론형 자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론형 자료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추론형 자료에서는 2023 철철 개념 킬로로직에서 강의를 했던 스킬과 논리를 적용을 하면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념 강의를 안 듣고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작년에 이미 생명과학을 충분히 공부하였던 N수행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 부분만이라도 수강을 하고 킬로 문항 해설을 듣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 문항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강조했던 이 요소들을 리마인드, 복수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각 문항별로 풀이를 합니다. 풀이 과정의 필기는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현재 나의 풀이 과정이 한 달 두 달 뒤에 풀이 과정하고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풀이 과정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비율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 몇 개월 뒤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풀이 과정보다는 만약에 이 문제가 킬로 문항이라면 유형은 무엇이며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리고 자료 해석에서의 문풀 루틴 정도를 메모해 두는 걸로 문풀 루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료 우선순위는 뭐냐 이런 걸 잡아보는 거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전자의 DNA 상대량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갑니까? 세포 정보 파악하죠? 세포에 DNA량이 1이 있으면 지원 또는 생식 어떤 세포에 1, 2가 모두 있으면 지원 4가 있으면 M1 어떤 세포에 대륙전자 DNA량이 빵빵이면 그 유전자는 성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시계 세포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우선순위 이런 우리가 킬로로직의 유형별로 문풀 루틴을 잡아놓은 게 있다고 그런 기본 틀을 갖고 메모를 해두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 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회독을 위한 포인트 위조의 필기를 간략하게 한다 문제집을 넘은 연습장처럼 휘갈겨서 대충 풀이 과정 써놓고 연습장처럼 활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거라면 개강 업로드 완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OT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공지상에 올라간 공지 내용과 비슷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MDC는 하고 마지막 얘기를 본론으로 얘기해버리면 MDC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강은 12월 30일 날 했고요 강좌는 두 개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MDGC 모든 기출의 유전편과 MDC 모든 기출의 비유전편을 올해는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각각 두 강에서 네 강 사이에 한 주당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매주 여러 강좌를 동시에 겹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앞으로 그런 경우에서는 최소 그래도 두 강을 올리겠다 좀 여유가 있으면 네 강 올리겠다 각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업로드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공지사항에 이미 올려놨지만 제가 이제 주중에 촬영을 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현장 강의가 있어서 주중에 촬영하면 빨리 올라가면 토요일로 올라가요 사실은 근데 혹시 이게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토요일날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되게 늦게 올라와 그러면 좀 짜증나고 답답하잖아요 일정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안전하게 매주 월요일날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토요일날 저녁 또는 일요일날이면 이미 올라가 있어 선생님이 주중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날 업로드를 확인하시면 확실하게 올라가 있다는 걸 체크하실 수 있어요 완강은 3월까지 제가 핵심 문항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후터 기본 문항 사실 여러분들 이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설집만 봐도 되는 문항인데 여러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항을 찍으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 문항 먼저 3월까지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 계속 같이 가시면 돼요 기본 문항은 저는 이제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보시라 사실 이 1260제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봐 선생님은 선별해서 수강하는 걸 좋아 그래서 촬영 순서 완강에서 중요한 문제 고난도 문제부터 선별 촬영합니다 핵심 문항 3사 213문항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본 문항 3사를 우선순위로 해서 6월 평가원 전까지 또는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오바되면 6월 중까지는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1, 2호 가장 쉬운 단원이죠 해설 진화만도 충분하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전까지 꾸준히 촬영을 해서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서의 니즈는 6월까지 이 3, 4단원이 끝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볼 건 다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걸 요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캐스트의 목적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앞에는 이제 공지사항이나 과거 MDC OT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강의 활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문항 수강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별 수강을 해주세요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캐스트 영상 들에서 기본 문항은 개념 정도만 알고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고 막전이 근육 유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등급을 결정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거는 가급적이면 N수생 분들도 2023 철철 개념 킬로로직을 수강한 다음에 문표를 해주시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표현 루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게 편하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활용법 현재 올해 출간된 2023 MDGC 모든 기출 문제집 그리고 핵심 기출 문제집은 작년 2022 MDGC 교재에 작년 1년치 기출이 합쳐진 거겠죠 완강되기 전까지 쌤이 올리는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수강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서서 풀고 또는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어떻게든 강의를 봐야 되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게 늘어나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비한 건 뭐냐면 2022 작년 교재입니다 작년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들 또 올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완강되기 전까지 좀 더 빨리 촬영되지 않은 문제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22 MDGC 작년 강좌와 작년에 제가 1년치 3월부터 수능까지 해설 강의를 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 올해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내일 PD님은 오늘이 며칠이죠? 10일이죠 그래서 1월 11일 내일까지 공지사항을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공지사항이냐 올해 2023 MDC 모든 기출 문제집에 볼류면 몇 쪽에 몇 번 몇 쪽에 몇 번 그리고 핵심 기출로는 몇 번 이라는 정보를 먼저 수업을 하고 작년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작년 교재 몇 쪽에 몇 번이 올해 교재에 뭐와 매칭이 된다라는 걸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022 MDC 강의는 작년 강의입니다 작년 강의 몇 강의 올해 2023 MDC의 문제가 있는지를 다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촬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완강되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작년 MDC 강좌와 작년 1년 채 해설 강의를 활용해서 제가 아직 촬영하지 않은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꾸준히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8탄 2023 철철 개념 수강법 추가 사항인데 이거 뭐냐면 제가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 스토리 강의를 병행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 철철 개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이면 완강이 됩니다 현재 제가 1, 2단원 스튜디오로 다 찍었고요 3단원 스튜디오로 찍고 있고 그 다음에 4단원, 유전 단원은 현장 강의 촬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3, 4단원이 매주 5강에서 6강이 올라가고 있는데 2월 말이면 완강이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촬영하고 현장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갖다 보니까 어떤 점이 수험생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냐면 제가 PPT를 많이 쓰거든요 PPT를 쓰다 보니까 그 PPT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매 강마다 또는 매주마다 제가 사용하는 PPT에 추가자를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판사하기 좀 불편할 테니까 물론 이제 3월 달에 필기념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 이제 필수로 구매할 필요는 없잖아 자기가 정리한 게 제일 좋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 내용에는 좀 복잡하고 양이 많은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철철 개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상황들을 혹시 모르시고 있거나 또는 다시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면서 수강법 추가 사항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노력하시고 긍정적인 태도로 체력관리 잘해서 올 한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